꽃다운 수물에 가족을 떠나와 50년 말리타국에서 몸져놓은 파도 간호사 김할머니가 평생 그리워한 음식은 고향 흑래가 나는 노을한 참회였습니다. 누군가의 어여쁜 딸이었던 시간 속 꿀보다 달았던 참회 맛 그 행복한 기억이 반백년 타국생활 고단함을 이겨내는 진통제였다는 할머니 누나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독일로 간 동생의 여행 가방엔 참회 두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. 수건으로 감싸고 보자기로 또 싸맨 참회 할머니는 그 참회를 참아 먹지 못한 채 몇 날 며칠 머리맡에 두고 단내만 맡았습니다. 참회는 시간을 거슬러 돌아가고 싶은 할머니의 청춘이고 추억이며 그리움이었던 것입니다.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? 어느 먼 훗날 삶을 마감할 마지막 순간이 오면 아니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떤 음식이 먹고 싶어질까 무엇이 떠오르건 그건 아마 음식이 아니라 붙들고 싶은 기억 돌아가고픈 시간일 겁니다. 삶을 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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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